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태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274번째 사시나무입니다 영어로는 포플로라고 하는데요 사시나무라는 얘기는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한다 이런 데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잎이 많이 떨더라고요 이게 사시나무 그림이고요 항명은 이게 다섯 종류가 있어요 포플러스 이게 숙명이죠 종명이 트레몰로이드스, 캔디 칸스, 발사미 페라 발사미 페라 이거는 향기롭겠죠 당연히 발사미라는 라틴어가 있으니까 니그라 이거는 검겠죠 트레몰라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 이제 새싹 이 약용 부위로 쓰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아메리칸 포플로어만 껍질도 씁니다 통명은 맞습니다 이게 퀘킹 에스펀 이게 바로 많이 떨린다는 뜻이고요 퀘이커라고 아시죠? 종교교도죠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떨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도 떠는 나무입니다 여기 보면 아메리칸 아스펜, 아스펜 포플러, 트렘블링 포플러 이렇게 나오는데 아스펜도 아스펜하고 은사시나무하고 뭐죠? 저기 러시아가 많은 두 가지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둘 다 이제 은색, 갈색 그리고 내부는 하얀색 이거를 백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백양목이라고 근데 차이는 이거는 고산지대 보통 한 천 피로 이상에서 자라고 러시아에 제일 많은 게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제일 많은 나무는 저 고도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아스펜이라는 데가 예전에 겨울올림픽, 인터올림픽을 한 도시로 유명하죠 이게 아마 유타주에 있을 겁니다 그 아스펜이라는 게 바로 이 높은 도시 그리고 거기에 많이 자생하는 사시나무 때문에 아스펜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타카말학 세 번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퍼플러 위에 하나 빠졌네요 밤 오브 질, 발산 퍼플러 이건 아까 향기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유로피안 아스펜 여기 특이한 건 아메리칸 아스펜하고 유로피안 아스펜은 키가 작고요 나머지는 큽니다 한글은 뭐 사시나무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죠 북미에 주로 많고요 유라시아하고 유럽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낙엽수고요 숲이 우거진 곳에서 자생활하는데 대부분 30미터까지 자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칸 아스펜하고 유로피안 아스펜은 그것보다는 좀 작죠 한 10미터 정도 물론 30미터까지 자라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잎은 난형이고 되게 작아요 되게 작기 때문에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고 잔 바람에도 떨 수 있는 게 입이 상당히 작고 반대로 이 입줄기 그거는 또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마주나기로 나고요 꽃은 암꽃하고 숲꽃이 따로 개화를 합니다 효농은 향료, 해열제, 위장제, 강장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두 번째 종은 향료하고 거담제, 각성제 세 번째랑 두 번째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종 이게 유라시아나 유럽에 있는 거죠 이건 바람제, 인여제, 거담제, 상처치료제로 쓰는데 우리한테 있는 게 바로 이 유로피안 아스펜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시나무는 바람제나 인여제, 거담제 그리고 상처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침에 차로 음영을 하거나 아니면 후통에 가글을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상처치료하는데는 염증 혹은 자상은 칼에 뵌 상처죠 혹은 화상 이런 쪽의 외형으로 해도 되고 이거는 세척용이나 이런 형태로 쓰고 혹은 연고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제나 소화제로 씁니다 연고로 만든 방법은 올리브오일이나 라데 끓여서 하면 되고요 우리는 방법은 잘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되죠 여기 입을 보시면 되게 얇죠 얇고 입줄기가 아주 가늘다는 거 길고 또 가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카페 438번에 정리됐으니까 그쪽에 정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상시간을 늦췄어요 예전에는 7시부터 3시까지 잠을 잤는데 너무 일찍 자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9시부터 5시까지 자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컴퓨터를 키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켜지는 데만 20분 걸리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키는데 1시간이 걸리도록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이게 멜티 웜 바이러스 디텍터인가 뭔가 이런 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게 거의 CPU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브라우저만 열었거든요 물론 뭐 브라우저는 사실 블랭크예요 제 같은 경우는 근데도 이게 뭐 1시간 이상씩 걸려가지고 결국은 전원을 갖다가 강제로 종료했다가 켰는데 그래서 더 늦어졌습니다 지금 1시간이나 걸렸잖아요 오늘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원래 자야 되는데 뭐 습관이 있으니까 일찍 일어났잖아요 2시간 동안 안 돼가지고 결국은 껐다 켜가지고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도 혹시 컴퓨터가 너무 늦다 그러면은 이게 윈도우 디펜더 폴더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시간 검색을 지금 어떻게 바꿨냐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로 바꿨어요 제가 알약도 실시간 검색 안 하거든요 실시간 검색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알약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도 받고 스캔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USB로 백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여러분도 혹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왜 사느냐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죠 이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백신 자체가 우리가 컴퓨터를 지키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우리가 일을 하려고 컴퓨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키는데 내가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오늘은 그거를 팁을 하나 더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도 이상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